자 박진우님 제가 자전거를 자주 타는데요 500짜리 정상적으로 가입이 가능한지 궁금하네요 네 인당댕 자 상해구수 상금 위험한 일을 종사하는 사람 아니라면 동호회나 아니면 이런 그냥 취미생활로 하는 건 500만원 가입하고 보금 청구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자 낭만고양님 어떤 상해라도 수술 받으면 다 가능합니다 상해의 정의는 외래적이고 급격하고도 우연적인 사고가 나면 상해의 수술비에서 500만원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우투영님 이번 상해의 수술비는 어디 회사인가요? N사하면 가입하는데 어렵나요? N사가 솔직히 신사를 좀 까다롭게 봐요 하지만 보금 청구할 때는 정말 지급이 잘 돼요 가입할 때는 까다롭지만 청구할 때는 깔끔하다 이렇게 설명을 줄 수가 있겠네요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